락아 안녕하세요 라가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치장한자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12세트에 220딥 정도 들었거든요 저도 이거를 합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한번 이득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번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가보죠 이렇게 놓고 이 날개를 이렇게 달면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얍! 자 첫번째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오! 137? 135 이상으로 검색해볼게요 35딥! 자 나쁘지 않았어요 첫번째 트라이 자 시작 좋고요 자 두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8? 아 115로 검색하면 2딥! 자 그냥 이거 지우고요 이렇게 봅시다 세번째 가볼게요 자 이번엔 가운데를 쑤셔 넣어 79 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이거 벤더 안되나요? 아 이거 너무 꼴 봤는데? 왜냐면 이거 하나가 17딥이거든요 와 잠깐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도박인데 128 나쁘지 않았어요 자 126으로 보죠 11딥 나쁘지 않아 근데 11딥이 나와도 손해네요 이게 무조건 130 이상 나와야 이득이 나네 가볼게요 118 118 또 나왔네 2딥 아 그죠 150 하나만 나오면 이득이 나기 때문에 호잇! 53 자 95 자 아직 몰라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80 54 아 무서워 86 아 벌써 2개밖에 안 남았는데? 59 하나 남았어요 하하하하하 와 조졌다 하하하하 와 제대로 조졌습니다 자 그럼 10딥 이거든요 하하하 37 21 와 50 60딥이거든요 그러면은 150딥 이상이 날아갔네요 와 대박이다 이거 치장 환자 완전 처발렸습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망해본 적은 없는데 와 이게 치장 환자가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 시커먼게 좋네 안 보여 시 보시다 이젠 하지만 어린만로 20 42 42 42 43 45 42 42 43 42 감사합니다.